투자자들이 만일 가격변동성을 두려워해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면 역설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6년 전에 투자 전문가들이 폭락하는 주가를 한탄하면서 안전한 미국 국채나 은행예금증권에 투자하라고 조언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조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여유있는 은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의미 없는 가격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단지 배당금과 원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저 비용의 인덱스 펀드 투자를 통해 삶에서 좋은 수입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투자자 개인의 행동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왕성한 거래 과도한 분산 전문가들에 대한 높은 수수료 차입투자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수익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은원님이 지은 워렌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쌀쌀 비팔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주식고수가 이 4마디를 남기고 호련히 떠났다는 이야기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100% 확실한 방법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것입니다. 참 쉬워 보이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다. 도대체 싼 기준과 비싼 기준이 무엇인지 고점에서 30에서 40% 빠지면 싼 것인지 아니면 기업은 적정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보다 주가가 빠지면 싼 것인지 비싸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역사적 고점이면 비싼 것인지 퍼가 100이면 비싼 건지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있어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렌버핏은 어떻게 좋은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부 워렌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기 제2부 워렌버핏처럼 투자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2장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을 보고 3장에서 워렌버핏의 내재가치 계산법과 적정 주가 구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5장 계산할 가치가 있는 기업부터 찾자 그리고 6장 내재가치로 찾는 최적의 매매 시기 위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2부 워렌버핏처럼 투자하기에서는 워렌버핏의 주주 소환을 분석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워렌버핏의 투자 조언과 해설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쉽게 주식 투자 대가의 투자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도 가능하시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워렌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기 1. 내재가치는 적정 주가의 어머니 대부분의 투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달라 보일 뿐 그 기업 고유의 내재가치보다 싸게 사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다만 내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내재가치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말하는데 절대적인 고유의 가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워렌버핏에 의해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가를 판단하는 과정은 쇼핑을 하면서 물건값을 판단하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을 보고 경험적으로 느끼는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하듯이 주가 또한 기업의 내재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싼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식의 적정 가치는 반드시 그 기업의 내재가치를 통해 계산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가를 유통가능한 주식수대로 모두 더한 시가총액과 기업의 내재가치를 비교하거나 주식 한 주의 가격과 내재가치를 주식수로 나누어준 한 주당 내재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즉 천원짜리 주식이라도 한 주당 내재가치가 500원에 불과하다면 비싼 주식이며 10만원짜리 주식이라도 한 주당 내재가치가 20만원이라면 싼 주식이다. 그렇다면 내재가치보다 싼 주가는 반드시 내재가치만큼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일까? 내재가치보다 싸게 매수한 주식이 반드시 내재가치에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무리 싸게 주식을 매수한들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일종의 믿음과도 같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 말하지 못할 뿐 궁극적으로 주가는 내재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재가치와 주가에 대한 이 같은 믿음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물론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가치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시장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뿐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다. 만일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내재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내재가치로 수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기가 과연 얼마의 기간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다. 대개 3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주가가 내재가치에 수렴할 수도 있고 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정확한 시기를 마치기는 어렵다. 시기를 마치려는 노력보다 꾸준히 좋은 기업의 주식들을 내재가치보다 싸게 매수해 두려는 노력이 더 현실적이다. 그런데 내재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현재 주가가 싼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내재가치에 비해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주식을 매수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으며 매수가격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주식을 사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이유. 투자자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사는 것이다. 이른바 추격 매수인데 투자의 대가들이 매수했다고 알려진 주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 투자의 대가와 한 배를 탔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별다른 의심을 해보지 않는다. 하지만 대가들 또한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로 밝혀질 경우 추격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면치 못한다. 물론 대가들이라면 성공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대가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라 할지라도 매수 가격이 많이 다르다면 해당 종목 각각에 대한 수익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훌륭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너무 높은 주가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과거에는 훌륭한 기업이었으나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기업 내부적인 여건이 변화를 맞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기업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너무 높은 주가는 조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주가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투자의 고수가 매수한 종목을 따라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내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면 투자라는 전장에 총없이 뛰어드는 꼴이다. 투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직접 내재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재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더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재가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장부터 내재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 제가 많은 주식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기업 가치평가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건을 쌀 때 기준 가격을 가지고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해야만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 일반적인 가치평가 방법 돌아보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다. 오렌 버핏의 보조수단 상대가치평가 방법 내가 포스코를 매수할 때는 포스코의 퍼가 단지 3배에서 4배에 불과했다. 우리는 웰스파고의 주식 10%를 2억 9천만 달러에 매수했는데 이는 세후 순이익의 5배 미만이며 세전 순이익의 3배 미만의 가격이다. 배당 수익률 퍼, PBR 이나 심지어 성장률과 같은 일반적인 잣대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의 크기와 시기에 대한 단서만 제공할 뿐이다. 퍼, PBR로 대표되는 상대가치평가 방법은 직관적으로 싼지 비싼지 여부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다. 주가의 대략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워렌 버핏은 단순히 퍼나 PBR로만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보조적인 수치로 활용할 뿐이다. 워렌 버핏의 내재가치평가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퍼나 PBR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에 대해서도 정리해 둬야 한다. 퍼, PBR 등의 방법은 주식의 상대적 가치를 대략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주식시장 자체가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 주식의 내재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퍼, PBR, EV 예비타에 대해서만 정리할 것이다. 1. 퍼,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순위 이것은 한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위과 같고 이것은 투자금액 나누기 회수금액을 의미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퍼, 주가 수익 배수는 간단히 현재 주가를 그 기업의 주당 순위익으로 나눠서 구해준다. 주당 순위익 대비 몇 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주식을 사면 몇 년 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말해준다. 퍼가 낮을수록 지금의 주가만큼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보다 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다. 또한 이익 자체가 성장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퍼는 낮아지고 이익이 향후 줄어든다면 퍼는 높아진다. 퍼를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단순한 수치만으로 비교해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퍼 라고 해도 ROE가 높으면 더 좋은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하는 기업에게 단순 퍼 수치만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 어렵다. 순이익 성장률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좀 더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보완으로 PEG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PEG는 퍼의 맹점을 보완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퍼의 이익 성장률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피터 린치가 자신의 투자 방법을 설명할 때 언급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PEG는 퍼 나누기 주당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이 PEG가 1, 2하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의 약점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왜곡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퍼가 낮다고 싸다고 판단해서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다고 믿었던 퍼가 순이익의 감소를 반영하면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퍼가 낮다고 그냥 사면 안 됩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기업이 퍼가 낮을 때 사는 것이 순이익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기업을 단순하게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2. PBR PBR은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액 이것은 한주당 가격 나누기 주당 순자산과 같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배수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눠서 구해준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몇 배의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보통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은 그 기업에 투입된 순자산만큼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배 이상의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배 이상의 주식들은 현재 주가가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다. 3. EV 에비타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의 전체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의 순 부채를 더해서 계산한다. 에비타는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하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을 의미한다. 즉 EV 에비타는 EV 나누기 에비타고요.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 순부채는 이자 발생 부채 빼기 현금 자산이고요. 이것을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로 나눠서 구합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몇 년이 걸리는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EV 에비타는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실제 투자 원금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퍼와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싸다고 할 수 있다. 4. PBR 3배도 비싼 것이 아닐 수 있다. 퍼 PBR EV 에비타로 주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이며 상대적이다. 퍼 5배가 10배보다 싸다고 할 수 있고 PBR 2배가 1배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싼지 비싼지 여부를 말해줄 수 없다. 워렌버핏 방식과 유사한 현금 흐름 할인 방법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되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은 금융 공부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워렌버핏의 내재가치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이해해야 한다. 워렌버핏의 방식이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동일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는 같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 할인 방법이란 어떤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모두 더해준 값을 그 투자안의 가치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금 흐름은 대부분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하는데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에 소유된 자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사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총현금 유입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총투자자금을 뺀 현금 흐름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순수하게 남은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한 현금 흐름들을 기회 비용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화한 후 모두 더해준 수치를 사업의 가치로 판단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현재의 만원이랑 10년 후의 만원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10년 후의 만원을 할인해서 가치를 더 낮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업 A가 가치를 가지려면 또 다른 기업 B나 여타 투자함보다 더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서 기회 비용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중평균 자본비용 즉 WACC이다. 주주나 채권자와 같이 기업에 관련된 이에 관련자들이 기회 비용을 자본이나 부채와 같은 자금 조달 형태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해준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금 흐름 할인 방법을 통한 가치 측정의 핵심은 미래에 벌어들일 잉여 현금의 규모와 추세를 추정하는 데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잉여 현금 흐름의 규모와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와 언제 성장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가정이 필수적이다.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성장률과 시기를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 할인 방법으로 구한 수치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적용된 성장에 대한 가정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 의한 기업가치는 1년 후 잉여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나눠주고 여기에 2년 후 잉여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3년 후 잉여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3승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한대로 반복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현금 흐름 할인 방법은 일정한 성장률이 적용된 미래 현금 흐름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성장률 과정에 따라 결과값이 차이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s자 성장 곡선을 그리며 비선형적으로 성장해가는 기업들이 현실적인 모습과 계리가 크다.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예상 성장률의 차이를 두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모델들을 적용한다. 3. 워렌 버핏의 내재 가치 계산법과 적정 주가 워렌 버핏은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말한다. 투자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매몰되지 않고 철저히 현실만을 주목하려는 것이 워렌 버핏 투자 철학의 근간이다. 워렌 버핏이 정의하는 내재 가치는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서 가정하는 기업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좀 더 현실적인 워렌 버핏만의 관점이 녹아들어 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추정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주주 매뉴얼을 보면 워렌 버핏의 내재 가치에 관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워렌 버핏은 내재 가치를 투자와 사업을 평가하는 유일한 논리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간단히 한 사업의 남은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현금의 할인된 가치로 소개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현금을 할인해서 합산한 것이 기업의 내재 가치인데 여기서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 할인을 하는 이자율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다. 정확히 들어맞는 수치라기보다 추정이고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할인율이나 미래 현금에 대한 예측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은 내재 가치의 계산 방법을 대학 교육의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워렌 버핏은 대학 교육의 투자 가치를 계산하려면 먼저 한 학생이 졸업 후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추정하고 여기에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추정체를 빼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초과 이익인데 이 초과 이익을 적정한 이자율로 졸업 연도까지 할인한 결과가 대학 교육의 경제적인 내재 가치라고 소개한다.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의 내재 가치 또한 기회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드릴 수 있는 수입이 바로 대학생의 기회 비용인데 대학을 통해 벌어드릴 수 있는 초과 수입이 바로 대학 교육의 내재 가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대학 교육에 빗대어 설명한 내재 가치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교육을 통해 평생 벌어드릴 수 있는 수입의 현재 가치는 졸업 1년 후 수입의 현재 가치 졸업 2년 후 수입의 현재 가치 이렇게 쭉 더한 것이고요. 대학을 포기할 경우 평생 벌어드릴 수 있는 수입의 현재 가치 B는 올해 예상 수입 더하기 1년 후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 2년 후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를 쭉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내재 가치는 A에서 B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그대로 투자로 바꾸어 보자. 투자 내재 가치는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에서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뺀 부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실제 투자에 적용되는 내재 가치 계산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의 내재 가치는 1년 후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 더하기 적절한 이자율 더하기 2년 후 현금 흐름 나누기 1 플러스 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 더하기 적절한 이자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더하는 것입니다. 워렌버핏에 따르면 투자자는 반드시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 의해 가장 싸게 보이는 투자 안에 투자해야 한다. 해당 사업의 매출액 성장 여부와 이익의 변동성 현재 장부가치 이익 수준은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큰 관계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언급을 토대로 워렌버핏의 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투자 안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할인해서 내재 가치를 계산한다는 기본적인 토대는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동일하다. 둘 다 미래의 현금 흐름과 기회 비용에 따라 기업 가치의 변화폭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동일하다. 워렌버핏의 방식과 현금 흐름 할인 방법은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현금 흐름이라 할인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 뒤에는 주주 이익과 운전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주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인데요. 순이익 더하기 비현금 유출비용 즉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더해주고 빼기 연간 캐펙스편금값 즉 유형자산 투자비용을 빼줘서 구합니다. 운전 자본의 증감은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향후에도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워렌버핏의 내재가치 계산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시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보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거든요. 현금 흐름 할인 방법과 워렌버핏의 내재가치 계산법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모두 더해준다는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다. 그러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dcf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산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워렌버핏은 순이익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주주이익을 현금 흐름으로 가정한다. 현금 흐름 할인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기업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기회비용이 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된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사용한다. 그러나 워렌버핏은 주주에게만 의미있는 자본비용을 할인율로 사용한다.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향후 기대되는 인플레이션과 소득세율을 무의험 수익률에 감안하여 할인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내재가치 공식이 이것입니다. 즉 적정 주주이익을 1뿌라스 무의험 수익률 더하기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더하기 52 곱하기 1뿌라스 예상성장률로 해서 다음해에 적정 주주이익을 계산하고 이것을 다시 1뿌라스 무의험 수익률 더하기 기대수익률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가지고 기업의 내재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적정 주주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합한 게 내재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험 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을 더해서 할인률을 가정했다. 세유류의 경우 장기투자를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고려하지 않았다.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유의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즉 이게 무한정 반복되잖아요. 이것을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으로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재가치는 자본총액 곱하기 ROE 나누기 무의험 수익률 더하기 인플레이션 빼기 성장률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주주이익 나누기 무의험 수익률 더하기 인플레이션 빼기 성장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적정 주주이익만 구하고 무의험 수익률과 인플레이션과 성장률만 안다면 내재가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내재가치는 결국 기업의 자본요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업에 투입된 자본의 가치는 투자자의 기회비용 대비 그 자본이 창출해내는 실질적인 이익률의 관계로 구성되는 것이다. 1983년 주주 편지에서 논리적으로 하나의 사업은 시장 수익률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이익이 기대된다면 순자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워렌버핏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정리된 내재가치 계산식을 잘 보면 결국 내재가치는 이익의 배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배수는 할인율의 역수인데 상대가치 평가 방법인 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본다고 하는데요. 퍼를 역수로 하면 할인율이 되거든요. 즉 이자율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공식이 주주이익에다가 퍼를 곱한 것과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힘들면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즉 퍼에다가 그 기업의 적정 주당 순이익을 곱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퍼는 저는 그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20% 정도 되면 그냥 퍼는 20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EPS는 당의 년도의 추정 순이익이나 다음 년도의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가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것의 가중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대충 퍼 곱하기 EPS는 그 기업의 적정 주가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고 투자를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즉 어느 기업이 싼가 비싼가에 판단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폭락하면 마음 놓고 편하게 그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어느 기업이 너무나 비싸게 팔린다면 한두 주씩 팔면서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실제로 적정 주가와 내재 가치를 기업의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빛의 내재 가치 평가 기타 사례들이 나오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생략하고 5. 계산할 가치가 있는 기업부터 찾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워렌버핏이 직접 작성한 주주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다. 어떤 기업에나 워렌버핏이 기업 가치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고유의 리스크는 사업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하며 단순히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면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주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워렌버핏의 관점을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래서 1. 강력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 기업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무형의 가치인 경제적 혜자는 워렌버핏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으로 워렌버핏 투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3년 주주 편지에서 워렌버핏은 기업을 바라볼 때 그 이전에는 유형의 가치에 집중했었으나 무형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된 가정에 대해 언급했다. 유형의 가치에만 집중한 결과 탓에 너무도 훌륭한 기업들을 놓쳐왔다고 후회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과거의 아이디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케인즈의 말을 빌려 과거 유형 가치 중심의 투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를 토로한다. 워렌버핏은 직접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리고 훌륭한 경영자들이 경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형의 가치가 기업을 평가할 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워렌버핏이 언급하는 무형의 가치 즉 경제적 혜자는 기업을 둘러싼 장벽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혹은 설명될 수 없는 개인적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자본효율을 거둘 수 있는 원천이며 그 결과만 숫자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1983년 주주편지에서 워렌버핏은 경제적 혜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1. 소비자 독점기업 2. 이익규제가 없는 정부 독점기업 예를 들어 방송사 3. 저비용기업입니다. 또한 2007년 주주편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경제적 혜자에 대해 언급한다. 가이코나 코스트코와 같은 저비용기업과 코카콜라나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강력한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한다. 1983년과 2007년에서 언급한 유형의 변화가 있는 이유는 방송사의 경우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거 과정구조가 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워렌버핏이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유형은 강력한 브랜드를 통해 사실상 독점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소비자 독점기업과 산업의 구조는 비록 경쟁이 치열하지만 특유의 저비용 구조에 의한 저가 전략으로 지속적인 우위를 지켜나가는 저비용기업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의 공동점은 무엇일까? 바로 높은 자본효율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다. 워렌버핏이 언급하는 경제적 혜자는 반드시 높은 자본효율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거나 경쟁사 대비 저렴한 제품으로 우위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자본효율이 기회비용인 할인율 보다 낮다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낮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기업입니다. 워렌버핏은 투자에 관해 언급할 때 인플레이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둔다. 워렌버핏이 기업 자체에만 집중할 뿐 거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단기적인 예측을 하지 않을 뿐이다.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시기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믿을 뿐이다. 그런데 워렌버핏은 거시적인 지표에 민감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시 경제 상황이 향후 궁극적으로 초래하게 될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한다. 워렌버핏이 주주 편지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민하는 부분이나 미국의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거시적인 환경에 관한 워렌버핏의 깊이 있는 통찰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워렌버핏이 높은 자본효율을 보여주는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큰 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비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가격 결정 능력이 있어서 가격 인상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쉬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가격 결정 능력은 없더라도 비용을 탁월하게 줄여나갈 수만 있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워렌버핏이 경제적 혜자를 지닌 기업을 소비자 독점 기업과 저비용 사업자로 구분한 이유이다. 가격 인상이 아닌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야말로 산업의 환경이 좋은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업황에만 의존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호시절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이익성장이 가능한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기업가치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 이익성장률은 내재가치 계산에서 할인율 즉 장기 국채 더하기 인플레이션 빼기 장기 이익성장률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재가치는 높게 계산된다. 만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매수한다면 이익성장에 대한 가치 증가와 함께 배수의 재평가에 의한 부분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즉 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는 퍼값을 낮게 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장기 이익성장률이 높아서 기업의 밸류를 더 주게 되면 즉 재평가에 의해서 퍼값을 높게 주면 기업의 적정 주가가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은 정말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오렌 버핏은 주주 입장에서 의사판단을 내리는 기업을 선호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주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진을 숭고하게 생각한다. 오렌 버핏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단순하게 배당만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을 주주 친화적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6장 내재가치로 찾는 최적의 매매 시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매수 기준과 시기 사실 워렌 버핏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의 주주 편지에 소개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 유치해 볼 뿐이다. 워렌 버핏의 매수 원칙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쌀수록 좋다고 정의할 수 있다. 싸게 살수록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설령 내재가치에 대한 계산이 틀렸다 하더라도 안전마진만큼 일종의 안전판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워렌 버핏은 자신이 계산한 내재가치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직접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워렌 버핏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때는 내재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가격에 협상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살 때는 대폭적인 할인 기간에 매수에 들어간다. 대폭적으로 할인되는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의 폭락이고 두 번째는 해당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워렌 버핏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가 기업의 경제적 해자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문제라면 과감히 매수를 접는다. 워렌 버핏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소위 제한된 리스크만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시기에 과감히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이 실적도 잘 내고 좋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재가치를 넘어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이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악재들이 나오고 실적도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매수에 나서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시장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다. 시장과 다르게 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이 그 기업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할 때 역발상으로 좋게 보는 것과 시장이 비록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보다 더 좋게 보는 것이다. 결국 미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버핏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모두 능했는데 잘 알고 있는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잘 아는 사업이어야 정확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또다시 기업을 잘 알아야 되는 것에 귀결되게 됩니다. 단지 내재가치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이전에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해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직접 그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공부해 나가야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정보를 얻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내재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시점에 과감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주가가 폭등한다고 이 기업 샀다가 또다시 다른 기업 샀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폭락하면 그냥 팔고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도 기준과 시기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초도 보유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0원이다 등등. 오렌 버핏은 상당히 장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오렌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과 버크셔가 통째로 인수한 기업들과 주식시장에서 일부 지분을 확보한 기업들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렌 버핏은 통째로 인수한 기업이나 주식시장에서 일부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나 동일한 잣대로 바라본다고 언급한다. 1987년 주주 편지에서 오렌 버핏은 주식을 매수할 때 매도식이나 매도 가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내재 가치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 보유한다고 언급했다. 1987년 주주 편지에서 언급한 오렌 버핏의 주식 보유 조건을 좀 더 살펴보자. 1. 향후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2. 경영진들은 능력 있고 정직해야 한다. 3. 시장이 그 기업의 주가를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경영진의 투자 능력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오렌 버핏이 통째로 인수한 기업들의 경우 경영진들이 별도의 투자 능력이 없더라도 오렌 버핏과 먼 거가 있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통째로 인수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연구 보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유보되는 자금에 대해 오렌 버핏과 찰리 멍거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만일 경영진의 투자 능력이 형편없다면 향후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매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세 가지 보유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 연구 보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가 되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영진의 투자 능력이 떨어진다고 오렌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구 보유 대상이 아닐 뿐이다. 주식 시장은 비록 경영진의 투자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좋은 기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렌 버핏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며 적정 가격에 매도한다. 따라서 오렌 버핏이 항상 연구 보유 대상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뿐이다. 그런 오해에 따라 투자자 자신의 투자 기준을 피상적으로 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시장 상황이 바뀌면 산 것도 금방 팔더라고요. TSMC도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매도하고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오렌 버핏의 세 가지 보유 조건을 받고 말하면 이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만족할 만한 자본 효율이 기대되지 않는다거나 경영진이 주주 입장에서 의사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주식 시장이 해당 주식을 과대평가할 때가 바로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보유 조건에 위반된다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을 판단할 때는 5년 후의 내재가치를 끌어당겨서 현재 높은 가격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때 매도한다고 합니다. 즉 보통 10년 20년 후에 벌어드릴 돈까지 끌어들여서 주가가 형성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팝니다. 현실적으로 4에서 5년 후의 내재가치가 선반영된 가격이라면 매도한 뒤 싸고 좋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도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얻은 유용한 것이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정말 투자하는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신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폭락할 때는 용기를 내서 매수할 수 있고요. 주가가 폭등을 하면 한 주 두 주 팔면서 비중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법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말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